이리와, 이리와. 따라와. 괜찮아, 들어가. 자, 들어가세요. 생방송. 아, 들어가세요. 삐발. 삐발, 삐발. 삐발. 삐발, 삐발. 하는데 그렇게 한 번 자살게요. 우리 오빠는 죽어갔는데 무슨 장면이 치는 거야. 신이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당신 아버지로부터 신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. 죽어갔는데 누가 죽어간다고 해. 비염때문에 좀 우리 신이 신이선인가. 아니야 신이선. 아 그래요. 이거 힘든지 뜨겁다. 아 다시 다시 걸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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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이쪽으로 뺄까요? 일단. 네. 그러니깐요.